직업으로는 자리는 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에 차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름 바꾼 거에요 뭐에요 두 가지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족보상의 이름이 달라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족보에만 올라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쓰는 이름이고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에요? 근데 그거는 아예 그냥 잊고 사는 이름이에요 애초에 주민들로 올릴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이름으로 근데 원래 두 가지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노력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자리는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인의 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남자인데 만인의 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뜻이 뭘까? 뭐에요?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는 잡았다고는 하는데 그냥 본인을 원래 보면 사람들을 원래 가르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야? 지금 배우일도 하면서 레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배우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가르치는 직업도 하시는 거고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연기. 연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본인하고는 더 잘 맞는다고 나와요 근데. 유명세를 한 번 탈 일은 분명히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42세가 지나고 나서부터 본인이 운이 바뀌어요. 2세? 네. 42세 지나고 나서부터.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긴요. 이제 2년 남았잖아요.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42세 지나고 나서부터 좀 이름이 날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나랑은 잘 맞기는 하지만 배우의 꿈을 아직까지도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올해나 아니면 내년 연말에 한 번 자리 변동수가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집에 터전을 바꾼다든가 뭐 아니면 일종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근데 결혼은 지금 하셨어? 아니요. 안 했어? 잘했어. 부부 그러니까 와이프의 자리도 솔직히 가족의 덕도 없다고 나오고 이렇게 조금 외롭고 고독하게 좀 살아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된대요. 결혼을 만약에 하면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이렇게 살아야 돼. 본인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상관없지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외롭고 조금 외롭고 지금도 늦은 거지 사실. 아맞아요? 어느 정도 각자의 삶이 좀 있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해요. 각자의 삶이 너무 맨날 붙어 다니는 거고. 그럼 혼자 살아. 그러기엔 좀 너무 너무 그러면 또 아예 다른 그러니까요. 결혼은 글쎄요. 한단 말은 솔직히 안 나오네요. 지금 당장 생각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혼사국은 보이지는 않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래도 특별히 봐줄 건 없어. 이동 환실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이동이요? 그냥 내년에 재건축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이사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안에 이동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 이사하는 걸로 이동수 하면 되는 거고.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예요? 건강도 하다고 나오고. 조심해야 될 거. 아 조심해야 될 거. 술자리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술. 그래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술 좋아하세요? 사람들하고의 술자리에서 뭔가 구설이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술자리 조심하라고 나와요. 많지 하면 안 되겠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배신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면 본인이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조심하고 싶어요. 혹시 약간 뭐 어떤 도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도움될 만한 사람이요? 본인 주변에?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가도 될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응.